세계인류문화역사연대기 8, 서귀전천 766년부터 서귀전천 291년경까지, 서귀전천 766년부터 서귀전천 754년까지 은나라 제일대 왕탕이 박에 수도를 두고 13년간 다스렸습니다. 탕의 성씨는 자씨입니다. 탕을 천을이라고도 하고 성탕이라고도 합니다. 박이라는 땅은 서귀전 2436년에 제국곳이니 수도를 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서귀전천 753년부터 서귀전천 752년까지 은나라 제일대 왕 외병이 2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귀전천 751년부터 서귀전천 748년까지 은나라 제3대 왕중임이 4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귀전천 747년부터 서귀전천 721년까지 은나라 제4대 왕 태갑이 27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귀전천 733년 무진년 단군조선 제13대 홀달 천황 50년 스텔라리움 천문 프로그램 상 양력 7월 12일경에 오성취루가 있었습니다. 오성은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등 오행성을 가리키며 루는 서방 칠수인 규루, 위, 묘, 필자 3중의 루입니다. 그리하여 오성취루 천문현상은 5개 행성이 일렬로 루성의 별자리 방향으로 모여 늘어선 것을 가리킵니다. 이로써 서귀전천 733년경의 단군조선 시대에 이미 천문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서방 칠수 등 동서남북의 칠수인 28수로 이루어진 역법인 소위 윤판영 역법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윤판영 28수 역법은 서귀전 이만 5858년 개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역사기록상 거의 정확하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서귀전 1720년부터 서귀전 1692년까지 은나라 제5대왕 옥정이 29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귀전 1700년경에 해당하는 인더스 문명지역의 문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서귀전 1691년부터 서귀전 1667년까지 은나라 제6대왕 태경이 25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귀전 1680년 신유년 단군조선 제14대 고불천왕 42년 9월 무술월에 고목에서 싹이 나고 오색대게가 출연하였습니다. 이에 자모전을 주조하였습니다. 자모전이란 가림토 글자의 자음과 모음을 새긴 돈을 가리키는 것인데 명도전이 자모전에 해당하며 가림토의 자음과 모음이 상형식으로 새겨져 있거나 상형문자와 그 상형문자의 발음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귀전 1666년 의뢰년 단군조선 제14대 고불천왕 56년에 호구조사에서 1억 8천만 명이라고 나왔습니다. 단군조선의 기본직할 영역인 삼한광경 내의 주가 가로 세로 각 6천리로 모두 36주가 되는데 가로 세로 평균 천리식에 1주당 평균 500만 명씩 살고 있었던 것이 되면 당시 천자제후국인 은나라의 9주 영역을 합하면 45주가 되어 1주당 약 400만 명이 산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가로 세로 각 천리라면 지금의 남한 땅 넓이보다 좀 더 큰 정도가 됩니다. 즉 당시 마한 직할 영역은 압록강 이남이 되는데 2주에 해당하는 넓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직할 영역도 2주가 되고 지난 직할 영역은 4주가 되며 2의 4만의 직할 영역은 모두 8주가 되고 나머지 28주는 윤판형 28수 역법에 따른 지방행정지역으로서 28제후국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서귀전 1666년부터 서귀전 1650년까지 은나라 제7대 왕 소갑이 17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귀전 1661년 경진년 당군조선 제15대 대음 천왕 원년에 은나라 왕 소갑이 사신을 보내 화친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은나라가 천도를 어기고 상국인 당군조선의 영역을 침범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은나라는 처음에는 당군조선의 정식 천자국으로 출발하였으나 나중에는 하나라의 패습을 버리지 못하고 전쟁을 수시로 일으키는 호전적인 나라로 변한 것이 됩니다. 이에 80분의 1 세율을 시행하였습니다. 서귀전 1660년 신사년 당군조선 제15대 대음 천왕 2년의 대홍수로 인하여 곡식을 창의사수로 옮겨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구려에서 행하였다는 진대법이 이미 당군조선 시대에 행해지고 있는 것이 되며 천부삼경의 하나인 참전개경 에도 구율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겨울 10월 기해월에 양웅국 수미리국이 조공을 하였습니다. 양웅국과 수미리국은 모두 서귀전 7197년경부터 12한국의 구성원으로 내려온 것이 되는데 양웅국은 거리상으로 지금의 바이카로 서편에 위치한 나라가 되고 수미리국은 지금의 우수리강 스무륵 수미리에 걸치는 지역으로서 연해주 쪽에 소재하였던 것으로 됩니다. 서귀전 1652년 기축년 당군조선 제15대 대음 천왕 10년 가을 7월 임신월에 우루국 사람들 이십가가 투항하여 옴으로 염수 부근에 정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루국이란 월식주가 되는 서쪽의 메소포타미아 즉 수메르 지역에 있었던 우루크 또는 우루를 가리키며 이십가는 일가에 평균 150여 명씩으로 이십가임으로 약 2천명 내지 약 3천명이 되는 수가 됩니다. 서귀전 2000년경은 수메르는 망하고 바빌로니아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 됩니다. 이때 칼대야 우루의 아브라함은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으며 이삭, 야곱의 시기를 지나 서귀전 1800년경, 요셉 등 12지파의 시기에 아마도 단지파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약 5대에 걸치는 약 150년이 지나는 시점에 20가의 무리인 약 2500여 명이라는 집단을 이루어 당군조선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 됩니다. 참고로 서귀전 1000년경에 유대인의 유물인 기와장이 평양에서 출토되었는데 이 기와장에 가자 신의 나라로, 오엽화, 무궁화의 나라로라는 취지의 문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루국 이십가가 정착한 곳인 염수는 지금의 시라무랜강 지역의 염수 지역으로 비정됩니다. 서귀전 1650년경부터 서귀전 1190년경에 히타이트가 활동하였으며 이들 히타이트족은 고리문양을 사용하였습니다. 히타이트족은 언어는 인도유럽어족이지만 인종은 인도유럽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는 해쪽인데 히타이트로 불리게 되었다 합니다. 여기서 해쪽의 해는 태양과 관련됩니다. 고리문양은 원래 태극문양의 파생문양이 되는데 소용돌이 문양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고리문양 또는 소용돌이 문양은 동서양에서 골고루 나타나는데 음양태극, 이태극, 삼태극 사상에서 나온 문양이 되는 것으로 옛한국이 그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무극음양, 태극 사상, 오행, 팔괴 등의 사상은 모두 마구, 옛한국, 배달나라가 그 원조입니다. 서기전 1649년부터 서기전 1638년까지 은나라 제8대왕 옹기가 12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전 1637년부터 서기전 1563년까지 은나라 제9대왕 태무가 75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전 1622년 김인현 당군조선 제15대 대음 천황 40년에 아우대심을 남선비의 대인으로 봉하였습니다. 남선비는 선비의 남쪽 지역이며 선비는 동의와 접하였다고 함으로 흉노의 동쪽이 되는 네몽골 지역으로 선비산이 있었다는 대흥안영 남쪽 지역에 소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인이란 제5아래의 봉작으로 소위 대부격의 중앙관리라 할 수 있습니다. 서기전 1614년 정묘년 당군조선 번안 제20대 진단 때 은나라 왕 태무가 조공하였습니다. 서기전 1596년 기후년 당군조선 마안 제14대 의라 때 탐모라 사람이 말 30피를 바쳤습니다. 여기서 탐모라는 지금의 제주도 섬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서기전 1230년경에 아울 당군의 막내 아들인 을라가 신도우로 봉해져 제주도에 전해지는 소위 삼성열의 주인공이 됩니다. 즉 고울라는 착한 신하인 양을라 빼어난 백성인 부울라와 함께 제주도에 봉해져 다스린 것이 됩니다. 탐모라에서 말을 바쳤다는 사실에서 제주도는 원래부터 말을 잘 키우던 곳이 됩니다. 서기전 1595년경에 히타이트가 아카드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서기전 1583년 무술련 당군조선 16대 위나 천황 28년에 여러 한들을 모아 영고탑에서 삼신상제께 재를 올렸으면 한인 한웅 치우 당군왕검을 모셨습니다. 5일 동안 백성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고 불을 밝혀 밤을 지새며 경을 외우고 마당밟기를 하였습니다. 횃불을 들고 둥글게 모여 춤을 추며 에안가도 함께 불렀습니다. 에안가는 산에 꽃나무를 심고 태평을 기원하며 천신께 올리는 노래입니다. 서기전 1570년경에 이집트 신왕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전 1562년부터 서기전 1550년까지 은나라 제10대 왕 중정이 13년간 다스렸습니다. 중정은 서기전 1560년경에 수도를 하남성의 효로 옮겼습니다. 서기전 1549년부터 서기전 1535년까지 은나라 제11대 왕 외임이 15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전 1549년 임신년 단군조선 마한 제15대 두막해 3월 갑진월 16일에 마리산에 행차하여 참성단에서 삼신제를 지냈습니다. 이때 하나라 왕 외임이 사신을 파견하여 제사를 도왔습니다. 한하라 왕은 천자인데 천자라는 제호는 천군처럼 독자적인 제천권이 없어 함부로 천재를 지내지 못하며 천왕의 명을 받아 제사를 올리거나 천자로 봉해달라 선양받았으니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천재께 윤허를 고하는 봉선재를 지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왕 천군은 천재자 천재손으로서 직접 조상인 천재께 재를 올리는 것입니다. 서기전 1534년부터 서기전 1526년까지 은나라 제12대 왕 하당갑이 9년간 다스렸습니다. 하당갑은 서기전 1530년경 수도를 하북성의 상으로 옮겼습니다. 서기전 1528년 개사년 단군조선 번안 제22대 소밀 때 은나라가 조공하지 아니하여 북박을 토벌하니 하당갑이 사죄하였습니다. 서기전 1525년부터 서기전 1507년까지 은나라 제13대 왕 조울이 19년간 다스렸습니다. 조울은 홍수 때문에 수도를 경우로 옮겼다가 다시 산동성의 비로 옮겼습니다. 서기전 1506년부터 서기전 1491년까지 은나라 제14대 왕 조신이 16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전 1500년경에 원시 가나함 문자가 출연하였습니다. 원시 가나함 문자는 통상 서기전 1050년경을 기준으로 한 페니키아 문자 이전의 문자를 가리킵니다. 서기전 1500년경 크레타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기전 1500년경에 브라우미 문자 산스크리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더스 문명이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 여러 정황으로 보아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서기전 1490년부터 서기전 1466년까지 은나라 제15대 왕 옥갑이 25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전 1465년부터 서기전 1434년까지 은나라 제16대 왕 조정이 32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전 1433년부터 서기전 1409년까지 은나라 제17대 왕 남경이 25년간 다스렸습니다. 남경은 수도를 산동성의 엄으로 옮겼습니다. 이 엄이라는 땅은 서기전 1236년에 당군 조선이 은나라를 정벌하여 포고시를 봉한 곳이 됩니다. 서기전 1426년에 당군 조선에서 폐업전이 주조되었습니다. 이 폐업전은 후대의 소위돈을 엽전이라 부르는 기원이 됩니다. 서기전 1412년 기충년 단군 조선 제19대 구모소 천황 24년에 남상인이 조정에 들어와 벼슬하였습니다. 여기 남상인의 남상이라는 지역은 중국 남쪽의 운남성 변두리 지역 또는 섬나국 지금의 태국으로 추정됩니다. 서기전 1408년부터 서기전 1402년까지 은나라 제18대 왕 양갑이 7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전 1401년부터 서기전 1374년까지 은나라 제19대 왕 반경이 28년간 다스렸습니다. 반경은 수도를 다시 밖으로 옮겼습니다. 이로써 수도를 여섯 번째 옮겨 원래 자리인 밖으로 옮긴 것이 됩니다. 은나라의 수도는 방향으로 보면 동서남북 중에 5경이 됩니다. 반경 이전의 나라를 상이라 하고 반경 이후의 나라를 은이라고 합니다. 서기전 1400년경에 미켄의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기전 1400년경 히타이트의 전성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전 1400년경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쪽에 이집트 대탈출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80여 세였다고 합니다. 서기전 1382년 기미년 단군조선 19대 구모소 천황 54년에 지리숙이 주철력과 8개 상중론을 저술하였습니다. 주철력은 1월 5행 즉 칠정의 운행을 기반으로 한 1주 7일, 1기 4주 28일, 1년 13기 52주 365일, 366일 역법 체계에 책력이 됩니다. 8개 상중론은 서기전 1150년경에 나온 소위 주문왕의 주역보다 약 230년 이전에 출연한 것으로 당군조선에서 체계화된 64개에 대한 논설이 됩니다. 즉 소위 64개의 설명을 붙인 주역 역경의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서기전 1373년부터 서기전 1353년까지 은나라 제20대 왕 소신이 21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전 1370년 신미년 단군조선 제20대 고울 천황 11년 가을에 하얀 태양이 무지개를 뚫었다고 기록됩니다. 즉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고 이 무지개를 태양이 가로질러 나갔다는 것이 됩니다. 통상적인 것이 아닌 기상현상이 됩니다. 서기전 1353년부터 서기전 934년 사이에 아슈르의 우발리트 1세 서기전 1353년 서기전 1318년 가 히타이트와 손잡고 미탄리에서 독립함으로써 중하시리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전 1352년부터 서기전 1325년까지 은나라 제21대 왕 소울이 28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전 1345년 병신년 단군조선 제20대 고울 천황 36년에 영고탑을 개축하여 별궁을 지었습니다. 서기전 1341년 경자년 단군조선 제20대 고울 천황 40년에 공공공오리 구안의 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구안은 구족이 사는 지역으로서 단군조선의 전 영역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구족은 파미르고원의 동쪽 지역에 형성된 9부족으로 황족 현족 백족 적족 남족 양족 우족 방족 견족입니다. 서기전 1337년 갑진년 단군조선 제21대 소태 천황 원년에 은나라 왕 소울이 조공하였습니다. 서기전 1333년 무신년 단군조선 번안 제29대 소정 원년 단군조선 제21대 소태 천황 5년에 고등이 소태 천황에게 권하여 우사 소정을 번안해 임명하였습니다. 서기전 1324년부터 서기전 1266년까지 은나라 제22대 왕 무정이 59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전 1295년부터 서기전 1263년에 아슈르의 아다드 니라리 일세가 미탄이 왕국을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는 계속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 오늘 서기전 1292 carry 오empl